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슬립센터 청풍 소장입니다 오늘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로 뉴스 Y5 왜? 다섯 번의 왜를 하다보면 본질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읽었는데 왜 이런 뉴스가 나왔을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왜 왜 왜 왜를 찾아가는 뉴스 Y5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장애가 있으면 코로나를 심하게 앓는다라고 하는 연구를 소개하는 그런 뉴스입니다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리면 중증으로 치달을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클리브랜드 클리닉 등 연구진은 지난해 수면 장애 관련 연구에 참여하면서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은 성인 5400여 명을 추렸다 이 가운데 193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분석 결과 수면 모호흡증이 있다고 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크지는 않다 그러나 수면 모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일단 코로나19에 걸리면 입원이 필요한 중증으로 치닫거나 숨질 위험이 수면 장애가 없는 사람보다 31%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 시 호흡장애가 있는 경우 자는 동안 산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저산소증에 빠질 수 있다 연구진은 저산소증이 코로나19의 증상을 증폭해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수면 모호흡증은 가장 흔한 수면 장애 증상이다 자는 동안 호흡이 멎었다가 재개되기를 반복하는데 1시간에 30번을 넘기기도 한다 자면서도 숨이 막히기 때문에 갑자기 헐떡이나 컷컷거린다 수면 모호흡증은 산소 마스크 모양의 기구를 착용한 채 자는 양압호흡법으로 치료한다 코로 공기를 불어넣어 수면 중 정상적인 호흡을 돕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앞으로 수면 모호흡증 치료가 코로나19 환자의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라고 뉴스를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던 거 하나 첫 번째 수면 모호흡증이 있다고 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크지는 않다라고 했는데 이건 연구 결과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수면 모호흡증 환자는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첫 번째 수면 모호흡증 환자의 대부분은 입을 벌리고 숨을 쉬죠 입을 벌리고 숨을 쉬면 당연히 감염 위험이 큽니다 목구멍이 마르면 더 심각해집니다 대부분의 수면 모호흡증 환자들이 입마름을 호소하죠 그래서 입이 마른다 코로나19의 예방수칙 중에 첫 번째 강조하는 게 입이 마르지 않게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입이 마른다는 것은 당연히 감염의 위험이 커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입이 마르면 선모 운동이 제대로 안 나서 들어오는 이물질을 바이러스를, 세균을 몸 밖으로 밀어내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잠을 제대로 잘 못 자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죠 수면은 면역력과 가장 큰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잠 잘못 자는 사람은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많이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대로 잘 자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수면 모호흡증은 잦은 각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잠의 질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거의 비례해서 떨어지네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감염이 되면 이 뉴스에서 말했던 저산소증이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중증에 코로나 감염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수면 모호흡증이 왜 생기는 자를 생각해 본다면 굳이 이런 양압기라는 인공공기를 쓰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뉴스의 핵심 수면 모호흡증 환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크다 그리고 감염이 되면 중증으로 치달을 확률이 크다 그리고 수면 모호흡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양압기뿐만 아니고 입안에 착용하는 이 바이오가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핵심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카페나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달아주시거나 정말 궁금하시면 저희 바이오슬립센터에 내방하셔서 질문해 주셔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뉴스 Y5 진행의 바이오슬립센터 청풍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